지난 19일에 폐막한 79회 부산국제연극제 관람객이 온, 오프라인을 합해 1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연극제 조직위는 2만 5,700여 명이 오프라인 관람을, 7만 4,800여 명이 온라인 관람을 해 모두 10만 600여 명이 공연을 봤다고 밝혔습니다. 조직위는 유료 관객 수가 예년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다이나믹 스트릿 등 거리극 경연이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극제 좋은 환경입니다.